맥기를 섞기처럼 맥기를 섞기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모아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이거는 식사재마트에서 산 삼겹살이고요 이거는 기프티콘 그걸로 받은 소고기에요. 한우는 아니고 미국산이더라구요. 이렇게 오늘 야채도 준비했구요. 파다리랑 소스 소스류도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일단 소고기부터 먹어볼거에요. 이거는 소고기의 부채살 부채살 부채가 안맞은데요? 얘도 하나 데코레이션으로 올려줄게요. 마늘은 오래오래 구워야하니까 다 올려요. 하나 먹어볼게요. 소금에 톡톡톡톡 찍어가지고 음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이번에는 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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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미국산이에요! 쌈도 한 번 써봐야죠. 쌈에는 기본 3개 구경 굵기 굵기 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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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기도 굽기붕 굽기 이건 등심 등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들 등심이영 이것도 등심 얘도 등심 이번엔 소모기랑 탱이 완전 안질려 하루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습니다 부드러워요 막창 소스에 찍어서 막창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손님의 끓여있는 양념은 죽기 조금은 양념이 몸에 안 좋을 음식이 맛있다고 아시죠? 아 역시 기름진 부위가 잘 맛있어 버섯이 대충 익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버섯 안에 버섯질이 남아있어요 버섯 완전 잘 익었는 이유? 마늘은 아직 먹었어 마늘은 잘 익어야 돼, 안 끓으면 위가 쓰려요 부채살이랑 등심 마지막 끝 이게 살치살 살살 녹아 살 살이면 살살 살아야지 왜 살치살이 나오지? 살은 더 맛있다 근데 살치살이 진짜 맛있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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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스테레일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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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랑 수입산을 비교할 수 있을까? 눈깐고 나중에 나 맞춰보기 해볼까요? 컨텐츠 괜찮잖아요? 맞춰보기 컨텐츠? 삼겹살 나가신다 삼겹살은요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칼집 삼겹살을 넣어주어요 아쉽게도 집에 김치가 없어요 여기서 또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나 이거 사왔거든요? 일단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아직 좀 들렸고 이 뒤에 친구들은 좀 다 익었거든요? 다 익었어요 오 맛있어 이게 어떤 야채인 줄 아세요? 며칠 전에 보쌈 시켜먹다가 남은 야채 이렇게 먹어줍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깻잎이 엄청 커 여러분 깻잎이 엄청 커요 버섯 넣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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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고기 여러분 한 썸 로마 로마 근데 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정도 남았는데 뭐가 안 불러 이 정도 남았는데 원래 첫사랑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endlich 막 그대로 자이라고laus 거야 이 장면이ứ 아 편집자는 이거 불판 키친하트 거라고 여기 적어주시네요 이거 맨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대박 저는 구운 것도 좋아해요 비빈 냄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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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냉면 맛있다 아 근데 비빈 냄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것도 왜 하나만 사왔어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진짜 하나만 사오셨어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와 함께 곁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전을 못 찾겠어서 이거 카카오프렌즈 소맥잔이거든요 이게 설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짠 오 음 음 음 이거지 이거지 이거 원래 이렇게 적었나? 이거 절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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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채야 밥먹자 줄여서 희밥인데요 어 내가 그 하백씨를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유튜브를 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딱 두 잔일세 다시 두 잔을 만들자 한 잔을 두 잔처럼 짠스 음 맛있어 마지막 어 이건 딱 굿에 맞췄다 굿 음 안녕 잘가 빠이 짜이찬 짠스 이렇게 제가 사실은 금요일인 줄 알았거든요 붉은 기념 삼겹살과 수요일 먹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요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삼겹살 3kg 소고기 1kg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요 다음 먹방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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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